자 여기는 인트로듀스 이 아니라 인트로듀스 그 다음에 여기 s 붙여주고 여기는 위치 자 앞에 콧마가 보이죠 요거는 계속적 관계서야 자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됐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위치를 썼고 위치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명구 불완전이죠 그러니까 쟤는 저 앞에 있는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워너브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재즈 음악가들 중에 한명인 이 펜트 월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수동태가 들어가는 건데 요 해석은 수 이거는 수거로 좀 기억해야 되요 비 인트로듀스 2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접하다 그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가 잘못됐던데 자 여기 틀린게 4개에요 여기서 롯이 아니라 라이딩으로 바꿔줘야 되고 문장구절을 보면 여기가 문장동사 그러면서 여기는 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 동사서 쓰려면 접속사가 필요했겠죠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구문의 자리가 됩니다